의료계에 계신 분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제가 평소에 갖고 있는 생각하고 너무나 많이 일치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주수호 대표는 의사협회 회장을 지냈던 분이죠. 이제 한국의 의료시스템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건 간에 의료정책을 추진하는 분들은 의사 사이에 경쟁을 격화시켜 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끌어가는 그런 정책으로 이제 아마 방향을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건 간에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 주수호 대표가 의료계에 오래 계신 분이고 본인이 현직 의사니까 주장하는 내용을 경제학 한 사람 눈에 딱 비치는 걸 그대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앞으로 의과대학생들의 앞날에도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겁니다. 지난 20년 동안 의사 1인당 환자 수는 지속적으로 줄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여러 번 공병호 tv에서 강조했지만 이 자료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서 붉은색이 의원당 개업이 의원당 외래 환자 수입니다. 20년 동안 줄어든 겁니다. 외과 비교적 상황이 좋았던 내과도 10년 전부터 줄어드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게 되면 지난 20년 동안 의사 1인당 환자가 지속적으로 줄어든 겁니다. 숙가는 낮고 환자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개원이들이 평균적인 수입 소득은 계속해서 줄어들었을 겁니다. 이 점을 이제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되고 여기에 의사 수가 더 이럼 증가하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의과대학을 가는 사람들이 한 번 더 깊게 생각해보라는 이야기를 계속 강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감이 아니고 의료계에 계신 분이 주장하는 내용을 이렇게 데이터로 보게 되면 진단할 수 있고 전망이 가능한 거죠. 여러분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국의 의료비가 유례없이 너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된 겁니다. 한국의 의료비가 너무 빠르게 증가하는 겁니다. 건강보험 총지출액이 빠르게 증가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 숙가가 낮기 때문에 진로 횟수를 계속 늘리는 겁니다. 진로 횟수를 여러분 이런 이 자료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gdp 대비 의료비 지출 비중인데 여기 여러분 붉은색이 한국 자료입니다. 한국 자료 여기 여러분들 짙은 푸른색이 oecd 평균입니다. 여러분 추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이 감당할 수 없을 때는 빠른 속도로 의료비 총지출액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오늘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2021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oecd를 넘어쓰는 겁니다. oecd 자료를 보면 한국은 국내 총생산 대비 의료비 비중이 oecd 평균보다 한참 밑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해마다 급격하게 증가하더니 급기야 2022년에는 oecd 평균보다 위로 올라쓰고 말았다. 바로 직전 oecd 보고서에서 각국의 진로비 단가를 비교했는데 oecd 평균을 100으로 기준을 잡았을 때 한국의 진로비 단가는 55에 불과하다. 경제학 한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나오는 겁니다. 진로 단가는 oecd 평균의 절반인데 국내 총생산에 차지하는 총의료비 지출이 oecd 평균을 넘어서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단가는 낮은데 진로 횟수가 높은 겁니다. 그러면 의사 입장에서 뭘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단가가 원가 보존률이 낮기 때문에 더 많은 환자를 봐가지고 경영수질을 맞춰온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더 많은 환자를 보면 비례해가지고 의료비 지출이 폭증을 한 겁니다. 의료비 단가는 한국이 이렇게 낮은 겁니다. oecd 평균의 100에서 55%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의료비 단가가 이렇게 낮은데 의료비 지출이 폭증해가 여러분들 oecd 평균을 2022년도에 돌파한 겁니다. 모든 것은 자원배분의 문제인 겁니다. 자원배분의 문제.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총 의료비 지출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겁니다. 이건 아마 문재인 케어에도 이런 크게 영향을 받았을 것이고 문재인 케어의 영향도 많이 받았을 겁니다. 누구 편들자는 게 아니고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내는 건강보험이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 의료비가 늘어나니까 그다음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건복지부 관리들이 의료비 총 지출액을 통제하려고 할 겁니다. 제가 계속 여러분 주장했지 않습니까 의료비 지출을 계속 더 엄격하게 통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의과대학 가는 거 한 번 더 생각해 봐라 의사들은 다 중공무원 정도의 위치다 그 이야기를 계속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숫가가 낮은데 환자 수를 늘려 가지고 그동안 보충을 했는데 여기다 이제 의사 숫가가 늘어놓은 겁니다. 그 의료비 지출이 확 늘어난 겁니다. 지금 의사 수 늘리기 전에도 벌써 이런 의료비 지출이 이미 여러분들 이렇게 2022년 또 OECD 평균을 넘어선 겁니다. 이런 이야기 한다니까 여러분들 보통 시민들이 뭐 듣고 싶어 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들으려고 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뭐가 나오는 거 하니까 여기 보시면 의사 1인당 환자 수는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환자 수가 줄어들면 전체 서비스 발생량도 줄여야 되는데 서비스 발생량은 오히려 엄청나게 늘어나면 총비용을 급격하게 끌어올렸다. 총비용이 늘어나니까 숫가는 낮고 하니까 맨 처음 발생하는 것이 전문의들이 유지가 안 되니까 전문의 본인이 전문의를 딴 걸 버리고 일반 위로 여러분들 돌아서는 경우가 많고 대형병원은 중증 환자만 받아서 안 되니까 경증 중증 마구 여러분들 받아들이고 대학병원도 살아남기 위해서 계속 병상을 늘려가지고 박리담에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학병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값싼 노동력이 필요하니까 전공이 될 일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6600상 병상을 늘리는 과정에서 전문의가 더 필요하니까 이번처럼 전문의를 더 늘리는 정책을 실시한 겁니다. 아주 합리적인 주장을 한 겁니다. 합리적인 주장을. 그리고 그럼 숫가를 어떻게 여러분들 묻겠느냐 여기 나오네요. 전체 비용은 꽉 묶어놓고 의사들을 무한 경쟁시키는 제도를 원하는 것인데 그게 바로 대만식 총액계약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나오네요. 여기 보면 건강보험료를 못 올리니까 오박사님 말씀하신 거죠. 의료숫가 깎든지 총액제로 하든지 의료숫가를 더 깎기는 힘들 테니까 총액제로 하겠죠. 그래서 의료환경이 점점 더 어려워질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아질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죠. 뭐 그렇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인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국민들에게 비용을 증가하는 것도 한계가 있죠. 국민들이 소득이 많이 늘어나지 않는데 지갑이 얇은데 거기서 더 많은 몫을 가져가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의사는 숫자가 적지 않습니까 환자는 숫자가 많고 하니까 의사들을 점점 더 조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전문의를 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줄어들 거란 이야기죠. 전문의 자격을 받더라도 숫자가 낮기 때문에 전문의 간판을 걸고 전문의가 필요하는 그런 환자만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단과는 이렇게 낮은데 그런데 이 자료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자료네요. 2022년부터 의료비 지출이 OECD 평균보다 더 늘어난 것 아마 이게 문정부의 문재인 케어가 크게 역할을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료 환경이 그렇게 나아질 가능성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문의들이 나와야 수술할 수 있는 그런 중증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을 건데 그런 부분에 맞는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 자료들입니다. 환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내 총생산에 차지하는 의료비 지출이 OECD 평균을 넘어섰다. 그러면 엄격한 총 의료비 지출을 통제하는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렇게 보는 거죠. 오늘 그동안 언급실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중증 외상센터 중증 외상센터 중증 외상센터